131페이지 10-2 맞춰보세요 단어 정답 1. 딸 라이 데리고 오다 2. 부 렐리 서툴다 3. 빵주 돕다 4. 파인 발음 5. 랜시 연습 6. 구 울다 7. 약속 8.需要 5. 필요하다 문장 정답 1. 부 렐리 서툴다 5. 미안해요 6. 용서해 주세요 6. 부 렐리 서툴다 6. 부 렐리 서툴다 7. 부 렐리 서툴다 7. 신경 쓰지 마세요 6. 렐리 서툴다 6. 렐리 서툴다 7. 위치 6. 렐리 서툴다 7. 렐리 서툴다